하나, 둘, 셋! 러비틀 안녕! I am the one, 혜연입니다! 2020년 페이지마니에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! 우리 러비틀 명절 잘 지냈나요? 저는 채팅 페이지를 가지면서 어깨를 갖췄어요! 다이어트 좀 있네. 눈조끼만! 실버 많이 봐주세요! 여러분, 이 등록 있죠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소중까지 부탁해요! 그리고, 그리고! 댓글로 저의 보고 싶은 모습이나 핑크 판타지에 보고 싶은 모습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바로 보여드릴게요! 그럼 여러분, 안녕!